네, 안녕하세요. 저는 Virtual Reality 발표를 맡게 된 여은기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Self-Suppressed Learning을 이용해서 비주얼 이미지들, 비디오를 처리하는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할 컨텐츠는 Paper Info, Avatar-based, Living AI로부터 Motivation, 그리고 데이터셋, Models, Future Plans까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맡은 부분은 Perception 부분으로 왼쪽 아래에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Perception을 하는 방법 중에서 스페시픽하게는 Self-Suppressed Learning을 활용해서 비주얼 Perception을 하는 것이 되겠고, 비주얼 Perception을 하는 방법 중에 Self-Suppressed Learning을 활용한 Video Anomal Detection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Video Anomal Detection, VAD에서는 Self-Suppressed Learning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 방법은 노말 데이터로만 모델을 학습하고 모델에서 벗어난 이벤트들을 어부말로 스스로 라벨링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어부말로 스스로 라벨링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어노말라스 이벤트는 컨텍스트에 따라서 Unfamiliar하거나 Unexpected 이벤트를 가지고 정의를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사람이 길을 건너는 행위를 어노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시와 같이 컨텍스트에 따라서 어노말의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노말라스를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노말 데이터는 많은 대비에 어노말리 데이터는 적은 데이터 임밸런스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Outlier Detection 테스크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Self-Supervised Learning이 사용되고 납니다. 그래서 이 테스크를 아바타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에 아래쪽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VAD에서 노말로 판단되는 일반적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아바타 입장에서는 인터렉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보통 아닐 것이고요. 반대로 VAD에서 언어말로 판단되는 걷는 행동 이외의 행동하는 사람 예를 들면 가만히 서 있거나 아니면 뛰어가거나 아니면 주변을 서성거리는 사람들의 경우에 아바타 입장에서는 인터렉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궁금한 것을 알려주거나 아니면 안내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있겠는데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퍼블릭 플레이스, 광장 같은 곳과 그리고 홈, 집 안에서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먼저 광장 같은 곳, 퍼블릭 플레이스에 대해서 먼저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아바타가 리액션이 필요한 사람인지를 구분하여서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바타 입장에서 중요하고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VAD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아바타의 행동과 말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바타가 이런 퍼블릭 플레이스에 설치된 경우 주로 안내를 하는 이런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광장이나 시설, 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엑스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엑스포의 마스코트가 마스코트 캐릭터가 해당 장소에 설치되어 있다면 그 상황에 맞는 안내를 사람들에게 해주거나 지역과 시설에 대한 안내, 또 엑스포의 경우라면 볼거리 등을 추천해주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이 있는 아바타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저 지나가는 사람에게 아바타 인터랙션을 시도하는 일 자체가 매우 어색한 일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바타가 상대할 사람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 아바타가 위치한 목적에 따라 사람의 관심을 끌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아바타에게 관심을 가지는 행동을 노멀한 상황으로 인식하기에 훈련시켜두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노멀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을 하도록 제가 엑스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관심을 끄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상대할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하는 사람의 행동 자체를 위한 아바타 인터랙션을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집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미 여러 장비들을 통해 주인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이미 CCTV나 스피커 등을 활용해서 주인의 행동들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이 장비들을 사용하는 아바타가 관찰을 통해 건강 그리고 병리적 활동들을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집에서 주인이 일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을 때는 반응하지 않지만 노멀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쓰러지거나 보통 보이지 않는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경우 퍼스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장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 등을 인식하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특별히 어린아이나 노인의 경우 더욱 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들의 경우 더욱 세심한 관찰과 돌봄 등이 필요한데 이를 전부 사람이 하기보다는 아바타의 도움을 받아서 돌봄을 한다면 더 용이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람들이 행동하는 노말 행동과 노멀한 행동들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학습하기 위해 총 세 가지의 데이터셋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데이터셋으로 CUHK Avenue 데이터셋이고 이 데이터는 대학가에서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모습을 촬영한 등장 데이터셋입니다. 총 16개의 훈련용 비디오와 21개의 테스트용 비디오로 구성되어 있고 어부노마라는 행동으로 물건을 던지거나 의미 없이 어슬렁거리기, 달리기 등 47개의 비정상 행동 상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데이터셋으로 UCSD Pedestrian 데이터셋인데 이 데이터셋에는 1과 2가 있습니다. 컨셉은 같고 스페이셜 사이즈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에는 총 34개의 훈련 비디오와 40개의 불규칙한 이벤트들이 있는 테스트 비디오가 포함되어 있고 이 모든 비정상 사례들에 대해서는 자전거를 탄다던가 자동차를 타는 것들이 있고 이런 양상들은 Pedestrian 1, 2 모두에게 동일하겠고 뒤에서 설명된 모델에서는 Pedestrian 2만 사용하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창하이테크의 캠퍼스 데이터셋입니다. 이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복잡한 조명 환경과 카메라 각도들을 가진 총 13개의 훈련 장면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는 130개의 비정상적인 이벤트와 27만 개가량의 훈련 프레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의 경우에는 8초에서 2분 30초, 40초 가량의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대부분 30초에서 60초 사이의 데이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과거 모델들 중에 대표적인 모델을 그림과 같이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모델들은 대표적으로 그림과 같이 싱글 프록시 테스크로 그러니까 하나의 인풋을 가지고 하나의 아픔만 뽑아내게 되는 이런 싱글 프록시 테스크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테스크들도 좋은 성능들은 보이고 있었지만 최적의 방법은 아니라고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것이 SSMTL이라는 모델이고 이 논문에서 오브젝트 디스케이션을 활용해서 객체 중심의 멀티 프록시 테스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 트레이닝 방법으로 멀티플 셀프 슈퍼바이스드와 그 논리지 디스틀레이션을 사용한 러닝을 활용하고 있고요. 자세한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욜로를 통해 오브젝트들을 뽑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종류의 시퀀셜 데이터셋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여러 종류의 시퀀셜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한 개의 3D CNN을 통과한 뒤 네 개의 각각 다른 프록시 테스크 헤드를 통과해서 로스와 오브젝트 스코어 등을 계산해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3D CNN이라고 명명한 하나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 개의 프록시 테스크를 학습을 합니다. 여러 개의 테스크 중에서 셀프 슈퍼바이스나 노리지 디스틀레이션 등의 여러 기술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전에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가 데이터셋에 대한 문제였는데 데이터가 촬영되고 있는 형태는 모두 크라우드에 대한 것이었지만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었지만 이 모델 자체가 학습하는 방법이 화면 안에서 사람이 있는 영역들만 추출해서 사람 단위로 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아바타의 제가 적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앞에서 설명드린 데이터셋들이 사용되더라도 사람 단위로 사용되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델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메소드의 모티베이션과 오버뷰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티베이션으로 싱글 프록시 테스크를 사용하는 경우 프리비어스 워크스의 경우 실제 완벽한 어버너마일 디테이션 테스크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개의 프록시 테스크를 사용하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방법입니다. 트레이닝 방법으로 셀프 슈퍼바이스와 멀티태스크 러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YOLO VC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들을 각 프레임에서 찾아내 바운딩 박스 리스트들을 얻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Object-Centric Temporal Sequence라는 데이터 단위들을 만들어냅니다. 오브젝트들로만 만들어진 시퀀스라고 간단히 정리할 수 있겠고 이것이 언급되었던 3D CNN의 인풋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론 방법입니다. 인퍼런스 방법입니다. 각각 4개의 테스크에 따라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하여 인퍼런스를 진행하는데요. 총 4가지 에러 오브 타임과 모션은 모션 그리고 미드 프레임 프레딕션 그리고 노리지 디스틸레이션 이렇게 4가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중에 에러 오브 타임과 모션은 프로바빌리티를 이용하고 이용해서 스코어를 계산하고요. 미드 프레임 프레딕션은 에러 로스 그리고 노리지 디스틸레이션은 마찬가지로 에러 로스를 이용해서 각각의 어노멀리 스코어를 산출해서 추론을 인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 번 언급되었던 3D CNN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델이 전체 모델에서 사용되는 뉴럴 아키텍처인데요. 모든 테스크가 공유해서 사용하는 뉴럴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로 4개의 독립된 프레딕션 헤드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겠습니다. 이 네트워크의 경우 총 4가지 버전을 사용하여 셔럼을 하였는데요. 테스크 하나씩 사용하여 하나만 사용하여 규레시를 산출할 때는 좁고 얕은 이런 네트워크들을 사용하는 게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 테스크를 사용하는 이 모델에서 4개를 사용하는 이런 여러 테스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복잡도가 더 높아지고 더 큰 모델이 필요함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베리에이션으로 좁고 넓은 모델과 그리고 얕고 깊은 모델 이렇게 두 가지의 팩터에 따라서 총 4가지의 베리에이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의 크기를 16에서 32로 변경하여 사용한다든가 CNN 레이어의 수를 3개에서 6개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총 4가지의 베리에이션이 있겠습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게 이제 4개의 각각 독립된 프레딕션 헤드들인데요. 총 두 가지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브젝트 프레딕션 헤드를 먼저 보게 되면 디코더로 2D 컨볼루션 레이어와 업샘플링을 수행하고 마지막 레이어에서 필터 3을 사용해서 RGB를 생성해낼 수 있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3개의 헤드의 같은 경우에는 같은 구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2D 컨볼루션 레이어로 필터 32를 사용해서 마지막 FC 레이어로 보내셔서 각각 필요한 차원만큼으로 출력을 내주게 되는데 이 FC 레이어 부분에만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FC 레이어에서 두 개의 유닛으로 시간에 따른 흐름이나 모션에 대한 프레딕션을 하거나 아니면 1080개의 클래스를 구분하기 위한 FC 레이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총 1080개의 클래스가 되는 이유는 총 두 개의 오브젝트 디젝터를 사용하는데 레스넷은 1000개의 클래스를 가진 이미지 넷을 활용해서 학습을 진행하였고 또 욜로 같은 경우에는 총 80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MS COCO 데이터 세트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클래스를 합친 1080개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각각 4개의 테스크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테스크 첫 번째 테스크로 에러 오브 타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오브젝트마다 두 개의 시퀀스 샘플을 만들어주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 순서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클래스 1과 그리고 시간 역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클래스 2 이렇게 두 가지 샘플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클래스 2가 시간 역순으로 흘러가는 이 데이터 샘플이 어브노말 라벨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 노말 라벨과 어브노말 라벨 두 가지를 만들어낸을 통해서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이 진행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인퍼런스 할 때 정상적으로 앞으로 걷는 것에 대해서는 노말로 판단할 수 있겠고 그렇지 않은 앞으로 걷지 않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는 노말하지 않은 경우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뒤에 따라오는 테스크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제대로 걸어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를 구별하는 테스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호 아래에 표시되어 있는 기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F는 앞에서 설명드린 3D CNN 이고 HT1은 첫 번째 테스크에 대한 헤드라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XT1은 첫 번째 헤드에 사용되는 인풋 X가 되겠고 그러니까 템포럴 오더와 리버스 오더 두 개가 합쳐진 것이 되겠고 YT1의 경우에는 원샷 엔코딩으로 되어져 있는 노말 오브 노말 이렇게 원샷 엔코딩으로 되어있는 그라운 트루스 라벨이겠고 그리고 Y-Head T1의 경우에는 헤드를 통과해서 나온 출력이 출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력과 그리고 그라운 트루스 라벨 이 두 가지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활용해서 이 헤드의 로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테스크로 모션 일레귤러리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프레임의 모션 패턴이 연속적인지 불연속적인지를 예측하는 방법인데요. 마찬가지로 일레귤러리티에 대해서 학습하기 위해 두 개의 라벨 트레이닝 샘플을 만들고 있습니다. 연속된 프레임 시퀀스와 불연속적인 프레임 시퀀스 두 가지인데요. 마찬가지로 불연속적인 프레임 시퀀스를 클래스 2로 어브너말 라벨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불연속적인 프레임 시퀀스를 만들 때는 무작위로 그 프레임 단위 프레임 사이의 간격이 1에서 4 사이의 간격을 가지게 앞뒤 프레임을 가져와 시퀀스들을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제대로 걸어가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를 구별하는 테스크라고 생각하시면 이야기 편할 것 같습니다. 테스크1과 비슷한 방식으로 기호가 정의되게 되겠고 출력과 그라운드 트루스에 대해서 앞에 방법과 마찬가지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이 헤드의 로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번째 테스크인데요. 미들 바운딩 박스 프레딕션입니다. 오브젝트를 리컨스트럭트 해내는 방법으로써 앞뒤 문맥을 이용해서 가운데 비어져 있는 박스를 예측해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된 방법들과 다르게 움직임에 따라 사람의 모습 자체로 노말인지 어브노말인지를 판단하는 테스크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방법으로 IC점이 빠진 프레임 시퀀스를 만들고 인풋 데이터의 IC점의 프레임을 리컨스트럭트 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모습을 가진 사람의 경우 리컨스트럭트가 잘 수행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 리컨스트럭트가 정확하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앞에 방법과 마찬가지로 유사하기 기호가 정의되어 있고 생성된 이미지와 본랜 이미지 사이의 에러 로스를 적용해서 이 테스크의 로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테스크입니다. 모델 디스틀레이션인데요. 사람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사람으로 제대로 클래스를 판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크가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사람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노을리즈 디스틀레이션을 사용하고 있고 3D CNN 모델이 티처 모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학습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티처 모델은 이미지넷에서 프리트레이닝 된 레스넷 50과 그리고 MS 코코에서 프리트레이닝 된 YOLO V3가 되겠습니다. 인퍼런스 하는 동안에 어멀러스 오브젝트가 들어오게 되면 스튜던트 모델인 3D CNN과 티처 모델인 YOLO V3 출력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모델은 레스넷의 레스넷이 아니고 YOLO의 클래스 프로배빌리티를 예측하도록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습된 것과 YOLO의 출력 사이에 실제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따라 판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키워드는 앞에 방법들과 유사하겠고 출력의 차원에 대해서 보면 레스넷의 1000 클래스와 YOLO의 80 클래스가 콘캐트네트 되어 총 80개의 차원으로 출력이 되겠습니다. 이 출력을 가지고 각각의 클래스들을 가지고 에론을 적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출력된 출력을 가지고 에론을 적용하는 것이 표현되고 있고 앞에서 언급되어 있는 태스크들에 따라 구해진 로스들을 이용해서 조인트 로스를 정의합니다. 로스4가 앞에 3개에 비해서 비교적 큰 숫자를 가져서 0과 1 사이에 람다를 통해 조정해서 로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퍼런스 과정에서 어브노말 스코어를 계산을 해줘야 하는데 어브노말 스코어를 계산하는 방법은 태스크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태스크의 경우에는 템퍼런 시퀀스에 대해서 프로바빌리티를 활용해서 어브노말 스코어를 활용하고 있고 두 번째 태스크에서는 시퀀스의 갭에 따라서 프로바빌리티를 적용하고 있고 또 세 번째 태스크에서는 리컨스트럭트 된 것과 실제 이미지 사이에 민 앱솔루트 에러를 이용해서 어브노말 스코어를 정의하고 마지막 네 번째 태스크에서는 클래스들 간의 차이의 앱솔루트 디퍼런스를 활용해서 스코어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에 있는 식과 같이 네 가지 태스크에 따른 어브노말 스코어를 활용해서 최종 스코어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실험입니다. 평가 기준은 프레임 레벨의 AUC를 사용하고 있고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가장 좋은 이전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이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두 번째로 좋은 성능입니다. 노멀에서 제한된 방법으로 프레임 전체와 함께 판단하는 것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내고는 있지만 이를 차치하고서라도 오브젝트 레벨에서도 그러니까 사람들만 보고도 판단해도 순수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어브노말 상황이 벌어지는 영역에서 어브노말 스코어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표를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이 표와 그래프들을 활용해서 모델이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논문을 베이스라인으로 하여서 아바타가 사람들이 어브노말 행동을 하는지를 판단하여서 이를 바탕으로 우리 아바타가 사람을 응대할 것인지 아니면은 응대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머물러 있을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아바타의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